요즘에는 또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신이 잠이 들었을 때는 코를 고는지 어떤지 이 상태를 진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요즘은 되게 좋은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이거 녹음 기능을 쓰면 다 들어보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어플에서 코고리를 치면 코고리를 녹음해 볼 수 있는 어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켜놓고 밤새 얘가 어플이 녹음을 하고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면 내가 잠을 잘 때 이런 험한 소리를 내면서 자는구나 하는 거하고 또 자주 뒤척이는 소리까지 다 녹음이 돼요 자주 뒤척이면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굳이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녹음해서 들어보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심각하다 싶으면 빨리 소취를 취해야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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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